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024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과목은 총 85개로 무료 프로그램 54과목, 실비 프로그램 31과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기간은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총 23주간 운영됩니다. 단, 디지털 프로그램은 1월 8일 월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 10주간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접수기간은 12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대면 접수는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4시까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누랑 예방을 위해 전화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니 어르신들의 양해 바랍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무료 프로그램 1인 6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제 프로그램과 실비 프로그램은 개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 심화 과목과 동일 과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비 프로그램 수강료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6개월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추첨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2023년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디지털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프로그램은 실비로 운영되며 접수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프로그램은 실비로 운영되며 접수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프로그램은 실비로 운영되며 접수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리는 무작위 추첨하여 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미술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프로그램은 실비로 운영되며 서해미술 프로그램 심화 과정의 경우 해당 분야 유경험자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프로그램은 실비로 운영되며 접수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는 개별 구매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건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실비 프로그램과 명상효가, 필라테스, 실버효가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당일 강당 자리가 만석일 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실버효가 이반과 실버효가 이반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명상효가, 필라테스, 실버효가의 경우 무자기 추첨을 통해 자리가 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방법 변경 안내입니다. 2023년 하반기 추첨제로 진행되던 강당 프로그램은 수강회원 및 대기회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방형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당 바다 차리번호 스티커 부착을 통한 인원 통제는 그대로 진행되오니 어르신들의 협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교재 및 준비물은 프로그램 추첨 후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율 프로그램 운영방법 안내입니다. 탁구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2층 이용상담대스크에서 이용증 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탁구체, 실내 운동화, 운동복, 개인물병입니다. 장기바둑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2층 사회참역과 사무실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체력단련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2층 사회참역과 사무실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실내 운동화, 운동복, 개인물병입니다. 샤워실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탁구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남성, 여성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각 25명씩 추첨하며 초급 강습반은 반별 10명씩 추첨됩니다. 남녀 훈성 초급 예슴반은 100점 이하의 초급 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강기간은 1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6개월간 운영합니다. 수강료는 6개월간 10만원입니다. 당구장 이용시간 안내표와 시간표입니다. 본표는 접수 안내 책자와 당구장 내에도 공유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층 신발장 안내입니다. 신발장 신청은 12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무자 뒤 추첨으로 자리가 배정됩니다. 이용기간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상 2024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